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닐라. 마닐라라는 곳인데요.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뭐죠? 노트죠. 왜 타고 있는 거죠? 저희가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씬은 저희가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희끼리 차초파티를 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베피뉴스의 정대혁 기자였습니다. 쉿 쉿 원샷, 원샷, 원샷 두 번은 없어 놓치지 마 자 준비해 네 자신에게 돈 펴자 같이 너 펼쳐봐 Just do it 여기 핫센터에서 여러가지 촬영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방을 입고 있지만 멋있게 입고 지금 좀 더 찍고 해 에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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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샷 컷! 사실 좀... 무서워요 진짜 맞을 것 같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뒤들어 보면 현실감이 너무 쎄요 무서워요 안 맞고 끝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전 누군가요? 제 이름이 뭐였죠? 괜찮아 종호바? 괜찮아? 혜연아 혜연아 왜 그래요?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? 신상을 설명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왔는데 세파이프로 머리를 치고 가요 아 진짜요? 무슨 신이죠? 제이호스 신 지금 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각자 회의를 각자 회의를 하는데 종호비가 그전에 테러를 당했어요 종호비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세파이프로 때리고 가신 더빅씨의 남자분께서 USB 하나를 딱 주고 갑니다 그래서 준홍이가 젤로가 주워서 딱 그 노트북에 연결을 하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영상이 우리 영재가 네 자고 있습니다 영재는 지금 쇼파에서 아주 편하게 자고 있고요 대작 지금까지 VVG의 정대형 최준홍이었습니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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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4! 제 킹이자 너너뿐이야 너 관계 속에 가려진 숨어 있던 너의 모습 난 태연올 때 수고했다! 수고했다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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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와! 조곽이와! 저와 현찬이 형이 작전을 짜서 저 요원들을 물리치고 저희가 현금 수송차를 터는 신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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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원을 붙였어요 못 먹는 일만 남았네요